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삼전 덕후 삼성만 미치도록 사고 싶은 천만입니다. 벌써 장은 시작됐어요. 장은 시작돼가지고 흘러가고 있는데 아주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. 삼성전자가 좀 떨어질 줄 알았어. 뭐 한번 폭락 안오겠나? 3% 빠지지 않겠나? 생각했는데 3%커녕 지금 보니까 지금 500원 오르고 있어요. 참 당황스럽습니다. 그만큼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가 실적 하나는 죽이니까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. 코로나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다.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요. 하여튼 삼성전자 주가는 현재 상승률이 있고 우선주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. 아침에 우선주 좀 빠졌을 때 잽싸게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. 65,000원대 그때 사신 분들이 용자예요 용자. 아침에 보니까 단톡방에 매수하신 분들이 있던데 역시 싸게 사는 게 제맛이죠. 역시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싼 것보다는 싸게 사야 제맛이다. 하여튼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저도 여파가 있지 않겠나 했는데 보니까 어느 정도 선 반영됐고 선물지수가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덜 충격받는 것 같아요. 덜 충격받고 다행히 잘 버텨주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삼성전자는 그냥 흘러갈 것 같습니다. 7만 한 2천 600원, 700원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. 하여튼 갑자기 튀었다 올랐다 튀었다 올랐다 하는데 그래도 하방의 흐름에 잘 버텨주는 겁니다. 지금 오전에 이렇게 또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계속 오른다는 법은 또 없을 수도 있어요. 좀 더 지켜봅시다. 지켜보고 뭐 성급할 거 없으니까 우선주도 오늘 쭉 빠졌다가 다시 거의 원위치 왔습니다. 6만 6천 6백원 정도 현재 100원 정도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코로나 변종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코로나 백신 맞고 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사람들도 내세화가 된 것 같아요. 보니까 시장도 그렇고 미국의 선물 시장도 보니까 지금 약간 상승사로 돌아왔어요. 돌아와가지고 흘러가는 거 보니까 우리 코스피도 어느 정도 좀 빠졌다가 다시 좀 어느 정도 그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는 맙시다. 저도 뭐 어제 좀 걱정했어요. 솔직히 한 번 했는데 3%도 안 빠지겠나 이렇게 걱정했는데요. 막상 또 미국 선물 시장도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로 그래서 잘 버텨주는 겁니다. 많이 빠지지 않아서 다행이죠.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일본은 어떤나 일본은 현재 지금 한 0.8% 정도 빠지고 있네요. 0.88%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. 아직 뭐 중국장을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달러가 좀 빠졌습니다. 한 3.5원 내려서 1,192원 1,192.5원이네요. 보니까 환율은 좀 빠지는 것 같고요. 달러 인덱스는 좀 올랐네요. 0.14% 196.2원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. 재밌습니다. 지금 코스피아만 쭉 보니까 어떻게 연락하는가 보면 지금 오르는 종목들은 삼성, 하이닉스, 하이닉스가 1.7%로는 한 2,000원 오르고 있어요. 네이버도 0.1% 오르고 있고 삼바는 2.6% 바이오즈들이 좀 힘을 쓸 것 같아요. 카카오는 빠집니다. 1.6% 삼전우도 약간 100원 빠지고 있고 LG화학 1.2% SDI 1.5% 빠지고 있고 현대차 1.4% 기아차 1.2% 기아차가 8만원이 깨졌네. 보니까 어느 사이에 카카오뱅은 그동안 0.2% 빠지고 있고 셀트리는 오르죠. 1.4% 카카오피가 좀 미쳤어요. 보니까 3.6%는 오르고 있네. 카카오피가 크래프톤이 0.4% 상승하고 있어요. 지금 또 그리고 코스닥도 보니까 셀트리는 헬스케어는 0.2% 조금 오르고 있고 에코프리비안 빠집니다. 2.7% 파라비스 2.1% 오르고 있고 LNF 0.6% 빠지고 있고 카카오게임즈 2.9% 오르네요. 위메이드 5.1% 오르고 있고 이렇듯 오르는 종목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. 많이 나아지고 있다. 삼성전자 참 흥미롭습니다. 7만 2천 8백원 딱 찍고 지금 잠시 주춤거래에서 한 7만 2천 6백원으로 잠시 밀렸습니다. 밀려가지고 흐르고 있고 외인들이 지금 팔고 있어. 외인들은 한 32만주 정도 매도라는데 다시 기관들이 이제 사고 있네요. 외인들이 파니까 기관들이 지금 현재 거둬들이는 모습 딱 보니까 기관들도 별거 아닌 것 같네 하면서 다시 쭉쭉 들어갑니다. 요즘 기관 쪽에서 자꾸 삼성전자 4분기에는 저점 매수기간이다 자꾸 얘기를 해요. 저점 매수기간이다. 언론에다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써줬죠. 우리 기염동이 한 분이 다 거짓말이다. 애너리스트 다 거짓말이다. 이렇게 하는데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약간의 좀 허풍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. 다는 안 그렇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? 의도적으로 약간 좀 과장된 면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기관들이 아마 사고팔고 잘하겠지만은 지금 보니까 HSBC가 조금 사고 있어요. 8만조 정도 8만8천 그리고 JP모건이 좀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. 이 모건 애들 그동안 사더니 다시 또 이 자식들 팔고 있네요. 하여튼 뭐 믿지 못할 놈들입니다. 하여튼 역시 지금 모건 애들이 좀 팔고 있고요. 우선주는 6만6천6백원까지 지금 흘러와요. 지금 흘러왔어요. 자라면은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지 않겠나? 그래가지고 횡보를 할 것 같아요. 보니까 6만6천7백원 선에서 횡보하면서 100원전자 200원전자 왔다갔다 하겠죠. 오전에는 좀 등락이 심해요. 그래서 아침에 될 수 있으면 사지 말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훅 빠졌을 때 이때는 모르겠어. 한 2% 정도 빠졌다 하면 매수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때 사더라고 우선주 보니까 6만5천원이 저점이었어요. 그래서 야 6만5천원 이 부근에서 사신 분들은 용자인 겁니다. 들어가서 잽싸게 그냥 독수리 발톱처럼 쫙 물어가지고 매수한 분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. 외국인들은 조금 팔고 있고 기관들도 좀 팔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 기관들이 사고팔고 하죠. CL이 조금 파는 것 같아요. 2만2천 정도 나머지 외인들은 좀 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천만 좀 다행인지 모르겠어요. 저는 그래도 대폭락 한번 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제 예상이 좀 빗나간 것 같습니다. 한번 시원하게 떨어지면 또 시원하게 살려겠더니 멈칫거렸어요. 어느정도 우리나라 증시가 금요일날 미리 한번 얻어 터져서 그런 것 같아요. 얻어 터졌어 1차로 맞았더니 2차는 그만큼 덜 얻어 터지는 그런 느낌이고 마침 또 미국 선물지수 또 올라주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. 근데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. 아마 훅 떨어졌을 때 잽싸게 샀어야 하는데 쭉 올라가니까 다시 결국 이래요. 빠졌을 때 잽싸게 보고 해야 돼. 항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. 다시 또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보니까 반도체 섹터나 이쪽은 나쁘지가 않아. 지금 보니까 어느정도 팩트는 맞는 것 같아요. 디랜값도 어느정도 안정화되면 올라갈 것 같고 좋은 호재들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꾸준하게 모으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. 꾸준하게 꾸주사모 실천하면 돼. 꾸주사모 여러분과 나는 꾸주사모 실천하면서 이웃집 삼성오빠가 이렇게 잘 얘기해주는데 얼마나 좋아요. 같이 가는 겁니다. 저의 손을 잡으십시오. 손만 예쁜 천만 손을 잡고 가면 여러분들 일 잘 풀릴 겁니다. 오늘 하루도 성토하시고 나중에 한번 오후에 잘 살펴보면서 매수하실 분은 매수하시고 관망하실 분은 관망하십시오. 관망하십시오.